결국에 유니 saben 걸어요 가사가 너무 슬프면서 아름다워 사랑의 아픔을 느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에요 그럼 언니랑은 성공을 했는데 그 아픔을 언제 느끼셨을까? 그전에는 많이 느꼈지. 이런 이런 언니한테 잘 하셔야 되겠네. 감정이 아직도 살아인가 봐요. 이런 가사가 걔 들리는 걸 보시래요. 나는 시끄럽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만나면 얼마나 많아서. 끝에 담아있어야 돼. 형님도 연구 대상이 아마. 아무튼 연구 대상이. 이제 한 초반에서 조금 넘어가니까 힘이 들어요. 뭐가 힘이 들는지 바로 느껴지자면. 회복이 어때요? 그때는 회복이 바로 와서 출장하는 걸 좀 자고 바로 회복되는데.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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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보니 지금 이쪽에 있어요 걸어서 가야되요 저쪽에 있어요 저 앞에 다 꽂아요 거기 자리가 없지 있어요 낮에 많던데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은 모르겠네 이쪽은 동일하게 가야되고 가야되잖아 그쵸 여기 고용추장은 자리에 없어 그쵸 제꺼에서 인터넷 연결돼 저쪽이네 사과 좋은데 고마워 아니, 그런게 흔들린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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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맛있을듯이 겁설러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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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판 바르면 하긴 한데 뭐 하얀색 치아인가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구요 미션 한거야 고소pper 수박볶이 짧다구 어머니 나 진짜맛 지금 너무 괜찮은데요? 야구 마사합니다 야구 그리고 여기 뼈를 먹으러 왔어요 이 뼈에 있는 뼈에 있는 뼈 맞아 오늘의 뼈는 하루에 멈춰서 뼈 안에서 훈이 되어서 이제 뼈에 있는 뼈는 뼈 그래서 뼈가 없어서 뼈에 있는 뼈의 뼈 네, 이 호박 이렇게 해서 그냥 생크림을 먹어도 돼요 뭐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돌려줘? 네, 돌려주세요 이거 두부를 줘야지 두부를 줘야지 괜찮다 오 형님 것도 맛있게 생겼네 아, 일하신 분 맛있게 드세요 이제 드셔도 돼요, 워크 네, 이거 왜? 스티븐에 가면 더 큰 거 있어요 이걸로 많이 이거 하고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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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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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